찾아오면서 오신 분이 오신가요? 저는 길거리 지나가다가 바쁘신 분이 있어도 그 집까지 오신 분을 본 적 없는 것 같아요. 장미경님은 산타클라우스가 벌써 2월이네요, 한 2월이네요. 그러니까 이 롱이 이제 선택이 시작했다고 갑자기 그럴 수도 있고 오, 몇 개 들고 하는 것 같아요. 음, 국발 먹고 싶다, 국발. 맛있겠네요. 오승준님은 4번 LT. LT를 하게 되면 반대가 나오지 않을까요? 그렇게 나와주시겠어요.